이번 게임은 오무습 이라고 제작 기간이 꽤 7년인가 그정도 됐대요 하지만 효과음은 7년이 안됐던지 기대되네요 이동 조사 아 그렇지 그렇지 양손을 써야지 핍전입니다 즉 또 다이주브 이치오케이 맨 그것이 무스비 이치오케이 뭐 안알려줘 다음꺼 이치오케이 어? 귀신이야 나? 어어? 에? 진짜 귀신이야? 이치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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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의 신이면 개사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해 사람 존나 많을 것 같은데 금줄이 존나 크고 빨리 주먹밥 찾아야 돼 딱히 주먹밥은 없네 주먹밥 나도 모르겠는데 아 저 있다 크로노스가 농사의 신이야? 헐 아니 내 건데 아니 내 걸 왜 밥이 이븐하게 있지 않았네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나도 내일은 주먹밥을 먹어야겠다 빙의 했나?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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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쿠아의 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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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싸가지가 없는 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어른이 말하는데 어 바로 그냥 뺨싸다고 마주쳐듯 어 어 벌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저당권 혹시 아 아니다 두 meilleur 아 요 오 그러셨는데 바로 3년 후야? 야 왜 살쪘냐 얘가 아니 주먹밥 좋아하니까 귀엽다 야 으흐흐흐흐흐흐 아니 개 좋아하는구나 아 맛잘하리네 매실은 빼자 떨어진 결과 쌀에 붙지 않게 재빨리 씹고 물을 먹이는 시간은 30분 30분? 잠깐만 나 메모 중 흠흐흠 겨울은 1시간 아아 그래서 오무습이야 아아 그래서 오무습이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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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만 제가 좀 먹어도 될까요? 하면서 말이 시끄럽다 야 이게 최댄데 아 삼각김밥 마렵다 아 삼각김밥 먹을래 이따가 오 이거 발걸음소리가 달라 오씨 개이뻐 오 아 오 아 이 방구조 너무 편안하다 현실적인 방구조 아 이건 이렇게 연출했구나 오 개 개빨질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저런 쿠로야 잘가 여기있지 여기있지 와 근데 이 거리를 그냥 올라온다고 아 그날부터 쭉 여기 온다고 아 그날부터 쭉 여기 온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모습이 끝났는데 좋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꾸미겠어 오 오 방금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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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청소 안해본 놈들이 이렇게 더럽힌다니까요 아 이건 근데 살짝 그 공감 안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살짝 샌드위치로 느낌? 죽었구만 어 죽었어 봐봐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 아보같은 과학적으로 생각해 크로노스 신이시여 철 도와주소소 아 근데 사람 찾으러 사놓는건 좀 다 세이브 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오호 이 보이네 이게 왜 보이는거지 신기하다 이게 뭘 어떻게 해야 이게 보이는걸까 왼쪽엔 보이나 왼쪽에 안보여 어 뭐지 오른쪽만 보이지 어 스크립트 썼나 보다 어 스크립트도 썼나 보다 어 스크립트도 썼나 보다 오 쒸 이거 타면 X댐 진짜 저 타면 안 돼 또 그 뭐 뭐야뭐야뭐야 저건 좀 싫은데 안오시야냐 저기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갈게 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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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 아니야 이거 아니야 탑승 아니야 여긴가? 아닌데? 뭐지? 주먹밥? 뇌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따먹기 때 아싸 떨려 Vic 야 나 태워 날라고 뭐지? 이따 세이브 하자 와 그래도 이쁘다 아 근데 이게 좀더 그 아니다 저 좀더 천천히 움직여도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세이브 하자 3도 리버 탈출 해야돼 으 아야야야 아 왜 안 펴시냐고 월쩍 아 월쩍 아 이 닌자 뭐야 아니 이 녀석 굉장한 닌자 잤냐 공간이동 지수를 쓰다니 이즈씨 아이고 아 이 건너가면 안될거 같은데 건너가면 두번다씩 못올거같은 아 그 근데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토리마 있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구요 되게 멋있었어 좀 환상적이더라 지옥이지 지옥 저숨길 노잣돈 뭐야 아 도내구나 감사합니다 아니 도내 아니줄 알고 어 뭐야 건너니까 저숨길 노잣돈 이시랄하고 있어 하고 익명소 지옥 하하하하 gee Journalisten każdy sont par tel 벌떼로 저 하나 아닌거 같애 여기 숨으면 X될거 같애 오 시발 와 와 동전 여기서나오네 여기 숨을.. 숨으면 안됐어 여기 숨을 내야 오오오오olas 괴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 아 세이브존이 아주 훌륭하네 이게 게임이지 이게 좋은 게임이네요 아 이거나? 아 게임이 좋네요 아 너무 좋구만 야 여기 나가면 X될 것 같은데 어 그래 오오 X발 좌측 상단에 가보자 이게 퍼즐이 이런 퍼즐이 더 좋은 것 같음 근데 직관적이고 아 얘 진웨이네 아니 뭐야 Ihrer ётся terminal 제 뽀뽀 뽀뽀 헀뽀 아 이거야 이제 수뎐 어머님 술? 부금이 좋다 오호 젓됐다 데크다 아이씨 살려줘 할머니 오 쉣 이럴수 예비 성범죄자한테 주먹밥을 이럴수 어 나던데 귀신 아냐 어머나 아 뭐 위험하구나 마치 군대 같은 거네 아 거봐 지나가면 안됐다니까 에이씨 에휴 이 문구를 본 자 희망을 버려라 호호호호호호호호 옛날사람 느낌 나네요 이러고 aggressions 뭐 뭔데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말하냐 좀 주인공 전생 아닐까 이거 아니면 엄만가 신이랑 친하게 지내면 천발발받는다고 그리스 이놈의 이 새끼들 신이랑 존묵질을 하니까 트로이 꼴로 하는거지 이기겠지 나도 알려줘 아이씨 진짜로 존묵하자냐 이건 좀 완장 없냐 나도 군대에서 졸어본적 있어 진짜 달콤하지 애가 토끼가미 같음 근데 이걸 지금 알려줄 뭐지 아 이것도 복선인가 복선인거 같애 와 게임 뭐 와 날 흥분시키는구만 아 말이 되는 게임이야 말이 되는 게임이야 아니 대가리가 꽃이 폈네 와 뭐야 와 뭐야 이거 그니까 해병대원들이 보내는 환영메세지 오 지옥에 온걸 환영한다 아세이 오 그런 아 얼리얼라이프 아 살짝 그런느낌도 아 레이어 처리 확실하게 했네 좋다 어 아 미친새끼 아냐 이거 일단 스윕하라는 듯 한도는 몇 점이지? 자 그럼 우선 미국장 계좌를 뚫어볼까? 아 그런거라면 홀짝으로 음 진짜 운빨이잖아 이거 우선 미국장 계좌를 뚫고 하하하하하하 뭐냐고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거 아니 근데 내가 이겼는데 굳이 한 번 더 아이씨 미쳤다 아니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 안되잖아 아이새끼야 아 이거 바닥도 보시면 좀 달라요 뭐가 빛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불규칙한 패턴이 좀 더 그 새로움을 줘요 말 표현을 못하겠다 쓸모없는 방이네 상우좌 잠깐 잠깐만 메모 좀 해야돼 좌 5 3 5 5 5 5 맞잖아 이색기 5 5 6 6 6 6 6 8 8 8 9 9 10 10 10 10 10 10 11 10 12 12 12 10 12 13 12 14 13 12 13 14 20 15 15 14 15 15 15 15 15 다음편 어딨어? 아니 다음편 아니 그러면 말고 호호 모세이 모세이 하하하하하하 코 터져 와 오우 쉣 컷 업구 아 모든게 마음에 드네요 이 방 크기도 그렇고 배치도 그렇고 너무 좋아 어 이편인가? 아 아니야 어머나 세상에 아 아 네 읽어볼까? 아 아 가리지 않고 타락하는구나 아 가리지 않고 타락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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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이다 그런거같애 이 이사시가 천인같음 아 좋구만 이 게임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왜 그대로 둔다가 있지 세이브해라 뛰어라 오 쑨 아 귀엽네 오아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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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부정이 있지? 뭘까? 왜 주인공이 부정이 많지? 과거에 뭘 잘못했나? 아! 애새끼일 때? 꾸렁이 아래턱 같다 어? 뭔지 모르지만 클리어한 듯? 아.. 오! 오! 아 존나 많지 않냐 절대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하하하하하 아니 간다고? 진짜? 처음에 그.. 신.. 시간의 신.. 아.. 아.. 이거 뭘까? 맨 초반에 나왔던 주인.. 유령은.. 시간의 신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싸사는? 신이 아니야 천인 같애 그니까 주인공 몸에 지금 시간의 신이 들어있고 이싸사는.. 뭐 뭔진 모르겠는데.. 천인인거 같음.. 저게 freaky 10이 없애냐.. 이싸사는.. 이싸사는... 이싸사는.. 이싸사는.. 이싸사는... 아 챌린지 루트 뭐지? 아 아 아 아 오호... X됐다. 잘못 왔다. 이곳에 나 혼자 너무도 슬프구나 죽어주지 않으려나 죽어주지 않으려나 오... 아! 이 트레일러 개구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성불해 주지 않으려나 성불해 주지 않으려나 오... 진짜 성불하네 이걸 성불하네 와... 진짜 성불했어 와... 진짜 성불했어 흐... 하는데... 아니? 언니... 어 언니 도마까지 줬네 살살하면 살아내지? 도마까지 줬네 하하하하하 왜 몰래카메라 찍고있어 아 가면 안되더라고 아 놀래라 가보고싶은데 근데 아 가고싶은데 저장해야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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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근데 좀 위험하다 너무 시민이랑 가까이 할려구 아 저거 게을러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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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일지도 모르겠네요 초반에 나왔던 할머니 저거 게을러졌구나 저거 게을러졌구나 하하하하 하하 어 뭐야? 해킹 시작 이럴 이 지랄 방 씨 이게 배경이 계속 바뀌는게 좋네요 좀 리프레쉬 되는게 새로운 스테이지의 기운 기쁨 아 진짜? 아니 한다고? 아니 그냥 하는 말이겠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거겠지?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나 이거 알아 어우 맛있겠다 으아 근데 먹고 싶다 하하하하 아 배고파 아하하하 하하 마을을 구현했나본데? 마을을 구현했나본데? 맞아, 여기. 이걸 수가. 첨단 식당을. 아마 무전추식도 무전추식인데. 그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안될걸요 잠깐 뭐라고 지금 가는건 그침빵고 이곳을 보고 갈까 슬슬 이 친구도 먹히고 있죠 부정해 먹히고 있어 지금 말이 어눌하게 나오기 시작한 그침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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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친 속으로 아 한심한 새끼 이지락하고 있을 듯 없으잔이랄나 없으잔이랄나 와 이럴수가 그침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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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그침빵 그침빵 또 그침빵 mysteries 이 그침빵 아 와아 아니 그 유네비야 어째서 일뽕 그 유네비야 뭐야? 무슨 연출이야? 방금 집 밖에 외부 나오고 그대로 안전됐으면 게임 끝났어 하하하하 아 그 이쁘다 열곤하게 오시오 어? 아아 까비 아 재밌겠다 나 짓대로 했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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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리구만 와 우상단은 저 디자인 너무 이쁘다 컷 어 얼굴 붉히고 지랄이요 아마 입사에 상태가 안좋아지는거겠죠 대충 둘러댄거고 진짜 그렇게 둘러댄거 같은데 그런 의도로 어디에 있는지 씻었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천임맞지 요이키텐카이 어... 천임맞지요 어... 천임맞지요 어... 천임맞지요 갑작스러운 개박스 의식 나 이게... 오! 진짜 뭐냐고 하하하하 어... 이거 수산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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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영역전개가 하하하하 아... 그러네 새끼손가락이 없어 아이고 좀 불쌍하다 해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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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게임이다 아하 게임이다 재밌다 아 재밌다 같이 얘기 나눠요 이사가 뭔가 뭐가 좀 빚지은 게 있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좋은 일을 해서 다시 돌아가려는 거 같은 아 그러면 이새끼가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 야 이새끼야 어디까지 들어와 빨리 안 나가 나가 이새끼야 아 그렇지 고조사투루새끼 이거 진짜 신용 전혀 안 가네 어어 어 어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사람 냄새가 빠지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어 극락 아 극락 극락 이새타 최대 체력 1 증가 이런 거 넣었으면 더 기분 좋았을 거 같은 어 뭐야 왜 애가 깨네 애가 신 아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음 음 그 그러면 어 시작부분 유령이 뭐지 뭐가 되는 거지 이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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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대화 다 보고 생각해 보자 아 추워 시바 잠깐 에어컨 좀 나한테 귀신 붙었나봐 굽목질 하던거 겔로그 다 털었구나 완전히 겔로그를 털었다 그만 이야기하고 싶어 족목질 들켜서 쪽팔리죠 이게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초반에 토끼가미신 앞에서 망령이 나왔단 말이지 근데 그게 주인공한테 들어갔어 그리고 할매가 에잉 하고 나와서 갑자기 쓰러졌던가 그 어 아 뭐까 뭐지 근데 이 토끼가미는 주인공 몸안에 들어가 있는 부정을 몰랐단 말이지 이새끼 사기꾼같은 지금 사기치는거 같은데 아니요 사기꾼일수도 있어 이새끼가 지금 토끼가미 라는거 구라일수도 있어 아니 근데 그럴 확률은 적어 왜냐면 아까 리액션이 진짜 같았어 아 뭘까 아 뭘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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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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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말해줘 아어가 누구야 혹시 classe 아 phenomenon 원래 끊어야되는데 좀만 더 할게요 어어 그렇지 이러캐 어... 옿밥이죠 어? 아온이 최초 노미스 플레이어라 어? 뭐야? 리오이키텐카이 오 새로운 주술사 등장 아! 봐봐 봐봐 이게 내가 아까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좀 콘스탄틴 주인공 같았거든 좀 선행을 해서 지옥 좀 되돌리려고 하는 알아보인 야 그거 죽은거 확정이야? 어어? 아니 영혁이.. 야 그래도 시끌.. 야 이거 너무 사기 아니냐 변호사 아니 여기 온지 몇초 됐다고 저지랄이라냐 아 근데 살짝.. 아.. 뭔.. 이게 맞나? 아니 이게 다 좋은데 저 천인이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게 살짝 짜치는 느낌? 이게 너무.. 아 그러면 이사는 뭔데 아직까지 멀쩡한 이게 너무 사기적인 능력.. 어어? 시바보여 오.. 요이키택카이 이야.. 오오.. 안보이.. 어씨 아 오.. 자동조정이다 새하얀 손수건이 흙탑물에 빠진 느낌 아닐까요? 쓰읍.. 아 이게 근데 이게.. 아 진짜 이게.. 납득이.. 힘들 것 같아.. 제가 불교.. 믿어서 그런가 이.. 그.. 부..그.. 흐흐흐.. 부처님계열이.. ㅈ이.. 지옥좀 온다고.. 막.. 워.. 지옥이 너무 강해.. 하면서 막 저렇게 야마돌아 버리진 않거든요 아니면 여기가 엄청나게 치명적인 곳인가 보다 이사가 멀쩡한 이유는 그 재앙신이라 이새끼는 악마같은 새끼 악마새끼인거지 이새끼 진짜 고조사털로는 변옥에서도 최강 두사왕은 최악이지만 최강 아이아이 왜그래? 오시마 오시안안돼 고조사털로 이새끼 여미생인거치고는 꽤나 약하구나 어떡하냐 여기 주먹밥도 없는데 야 이 식초 아니 식물 이거 주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재료조합 가능할 것 같음 이거 한 세개나 세개모구 돌 주우면 도끼 만들 수 있을 것 같음 남까지 죽고 여기 돌 주워왔어 캠프파이어 만들 수 있을 거 아 쟤 빛난다 야 아 이쁘다 아 답이 없는거야? 나 못돌아가는겨? 죽은겨 그냥? 야? 아이, 족싹이잖냐, 젖은 야, 뭐야 어? 아니, 씨발, 게임이 없... 게임을 끊을 수가 없어 오, 뭐야? 이럴 수가 야, 손, 손만 봐도 존나게 쑨한데? 흠 흠 어, 뭐야 아, 근데 이상해, 이상해, 이거 이상해, 화면이 이상해 속지마라 흠 귀찮은가보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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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부모님들은 잘 안 들어주시는데 흠 어, 제대로 살았... 부활했구나, 나 흠 흠 어, 살아났어, 나 아 어 흠 흠 부모님은 원래 이야기 안 들어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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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領域展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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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끊겼어 아 희날 secret 어허허허 쟤랩 진짜 악쓰기네 도사기시 마음 약한거 봐 으야 사실 제일 안좋은거는 희나 희나? 주인공 희나 맞나? 희나가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게 너무 절망적인거 같애 살아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 비가 얼마나 처우면 땡공사 제대로 안했나? 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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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ch 흥 희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이데도 졸리잖아요 아 개 재밌다 다음에 꼭 할게요